상택에서 수도작을 하고 있는 정효민입니다. 무당 현미과자는 제가 직접 농사지은 현미를 조정해서 만듭니다. 해수업 인증받은 시설에서 무설탕으로 가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.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수학을 통해 얻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한 것이 바로 농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일반 현미뿐만 아니라 다른 잡곡도 혼합하여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현미과자를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